내 영상 보러 왔구나. 응? 놀토의 꺼지지 않는 태양이죠. 놀토의 아폴론 입 짧은 해니맨. 자 오늘은 입장을 합니다. 입장을 합니다. 진짜가 나타났다. 이사 한번 올리고 갈게요. 둘, 셋. 우리는 형 씻어요. 민경이 민경이. 민경이 민경. 민경이 민경. 누나는 문제 풀려서 할 때 안 나오고 모르는 거 나오네 누나는.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음식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. 이거는 거의 뷔페분이에요 뷔페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먹게 되면 이 모든 양을 한 님이 혼자 수용이 안 돼요. 아무리 한 님이가 많이 먹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 사람이니까. 오히려 좀 걱정되는데 이거 먹다가 둘이 머리끄덩이 잡힐 것만 하네. 오히려 그게 걱정이다. 근데 진짜로 진짜 섭외 전화가 왔을 때 안 나간다고 했어요 제가. 문제 막혀야 되는 줄 알고. 근데 해 님 씨 옆자리다 그래서 그럼 오케이. 거기는 다 타네 우리들은. 됐습니다. 오늘 엄청나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남의 현장 느낌으로. 컨벤션이네. 너무 배고파. 나무 작은 면 요새 먹고 싶었는데. 이거 진짜. 세상에, 세상에. 맛있겠다. 이거야 이거 이거. 너무 배고파서 갑자기. 됐다. 끝에 그대로야, 끝에 그대로. 그릇도, 그릇도 맛있어. 이거 먹어보면 안 돼? 안 돼, 안 돼.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우리 민경, 민경 씨도 이 정도 양이면 괜찮죠? 예? 안 들려요. 예? 오픈이 너무 길었고. 지금 이거 나눠서 너무 냄새 많이 맡으면 어지러워요. 빨리빨리 진행하시게요. 충분한 양을 준비했고. 다 같이. 오랜만에 한다. 지금 민경이 너무 힘들어하는데. 차라리 나가라고 하세요. 예? 특식이라면서요. 이제 첫 파스 끝나면 드세요. 예? 목 맞추면 먹어요. 바로 먹어. 예? 안 들려요. 아 진짜 끝내자. 혹시. 뭐 들은 거 있어? 여기 랩에서. 안 들려요. 지금. 너무 짜장 앞에 있어서요. 생각이 날라갔어. 어지러워요. 자, 스피드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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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! 과거! 실패! 과거! 실패! 가스가 덜 채워져서. 실패! 자, 먹방 로그인! 아, 진짜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장군님, 양은 적당한가요? 아, 뭐 7개니까. 여유 있어요. 한 그릇 양이 적당하냐고. 아, 7개니까. 괜찮아요. 전문에 저거. 저거 저거. 우와. 아, 진짜 미치겠다. 입술도 건조했거든요. 말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해서. 그러니까. 한 번 싹 당겨줘요. 그렇지, 그렇지. 민경훈이서 저렇게 건더기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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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끝나겠다, 저거는. 한 그릇이 먹는 것 같은데. 너무 맛있어. 풍다, 풍다. 너무 맛있어, 풍다. 너무 맛있어. 맛있어, 저떄요. 왜 이렇게 잘 먹었나?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저러다 이제 머리 자꾸 싸운다니까. 근데. 호시야, 게스가 호시야. 일단 새 거 하나씩 좀 확보를 더 하세요. 왜냐하면 지금 햇님이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. 아니, 같이 구워놓고 먹을 거예요. 그렇지, 그렇지. 확보를. 그렇지, 그렇지. 확보를. 한 번은 싸워야 돼. 서현정이가 돼야 돼, 그러잖아. 서현정. 한 번 정도는 싸워야 돼. 어우,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다. 왜요? 준현이를 봤어요. 네. 준현이 매니저가 있고 준현이가. 어? 오늘 준현이 나오는구나. 어, 해. 그래가지고 나는. 어, 어. 나 진짜. 나 햇님아, 너 짤린 줄 알고. 나 햇님아, 너 짤린 줄 알고. 진짜 다행이다. 준현이가 나와서. 난 이 자리에 준현이가. 다행이다. 햇님이 방이에요, 거기에. 어, 그러니까. 햇님이다, 잠깐 여기 와봐. 잠깐만 앉아도 돼요? 잠깐 앉아봐. 준현이네 아니에요, 준현이네? 아, 이야. 또 바로 준현이네로 바뀌네. 스틱하네. 아니, 저도 처음에 섭외 왔을 때 여기인 줄 알았어요. 여기 고정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다행입니다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빨리 가라. 오늘. 여기가 최고던데, 여기가 최고던데. 거기 아니야, 오늘은. 오늘 먹는 쪽은 거의 전쟁터네요. 잠깐만요. 김준현 씨는 햇거칩 자르다 오징어칩을 좀 먹으셨네요. 뭐예요? 탄침이다. 탄침이네. 아니, 원다다치라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알지. 아유, 좋네요. 아유, 좋아요. 향부터도 달라요. 신선해. 방금 봤을 때 위로 안 씻고 산바닥이랑 입천장으로 씻었다고. 맞아, 맞아. 눌러야 되거든요. 아, 선수예요. 비리지는 않아요? 비린 맛은 전혀 없어요. 달달하다니까요. 살짝 넣고. 저도. 지금 성게가 소매가루 한 판에, 요만한 판에 10만 원이에요. 어떻게 하라고? 좋아하니까 그런 거. 10세까지 하러. 성게 진짜 좋아. 요만한 판에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있는 게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, 소매가가. 아, 진짜 비싸다. 비싸다. 아, 멸치, 멸치. 아, 멸치 있지. 진짜 맛있는데, 저거. 먹어보셨어요, 햇림님? 처음 먹어봐요. 처음 먹어봐요. 뼈 없어요. 안 비리네요? 안 비리지. 고소하죠, 고소하죠. 꾸덕꾸덕꾸덕꾸덕. 음, 이거 이거 뭐구나.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. 햇밥도 안 남았어. 레츠고. 일단 배워봐, 나는 안 사. 아니, 왜? 많이 남았어요, 준현 씨. 많이 남았어, 준현 씨. 뭐가 많이 남았어? 저희가 뒤에서 휴지 좀 드릴게요. 이것도 유명해, 너무 유명해. 주세요. 그렇지, 그렇지. 준현! 준현! 먹지 마세요. 피부에 양도 화사해요. 준현 씨! 빨리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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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. 자, 이제 저희가 국물을 다 현지에서 가져온 거고. 3개, 2개. 빨리 가, 빨리 가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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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저 형 알아, 빨리 가야 돼. 대박. 꼭꼭 씹어먹어요, 꼭꼭 씹어먹어서 체할 수 있습니다. 빨리, 빨리. 빨리야, 없어진다니까요. 자, 갑니다. 자, 오픈. 아, 이거. 여보 아버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? 전화! 하나 나와, 하나 나와. 뭐야? 여러분 먹방이 좋아요. 하나 나와, 하나 나와. 대박이다. 야. 너무 괴롭다. 저거 찍어, 찍어, 찍어. 나 올려야지. 생각은 반드시 나와. 씹는 소리 봐. 나 머리 아파. 야,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우리가 보면서 뭐 진짜 냄새가 나는 거 같아, 나는 거 같아. 근데 저기 나와서 진짜 냄새가 나는 거였어. 나는 또 어디인 줄 알고. 뭐야, 냄새까지? 뭔가 나는 거 같긴 했어. 근데 웬만하면 진짜 우리 좀 장난하지 말고 좀 오픈 걸고 했으면 좋겠어요, 게임을. 이것만큼은. 야, 이거 보고 나니까 이게 참 의욕이 확 오르네, 또. 맛있을 때 먹읍시다, 빨리. 그렇습니다.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요. 1라운드 틀릴 때마다 총 7인분인데 절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. 절반이에요? 절반이라고?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못 맞췄을 때 이 음식은 버리냐, 버리는 게 아니죠. 그럼 그런 거 못 먹어요, 요새는. 그럼요, 맛있게 먹어야죠. 네. 대신 먹어줄 손님, 특별 손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먹방 스타, 입 짧은 펜디님. 아, 먹방. 이거 혼자 드시는 거예요? 아니, 이분이요. 제가 이분 방송 자주 보거든요. 근데 진짜로 앞에도 입 짧은이라고 돼 있잖아요. 입이 안 짧아요. 어, 입이 안 짧아요? 입이 길은 사람이에요. 엄청 많이 드세요. 스펙쯤 좀 알려주세요, 어느 정도 드셨는지. 한참 먹었을 때는 삼겹살 한 4kg 정도 먹고. 4kg? 4인분. 자, 이분은 킬로로 갑니다, 킬로. 4인분이 아니고. 4kg. 4kg래. 4kg래. 4kg 먹고 볶음밥까지 했어, 볶음밥 이렇게? 그 와중에 문세윤 지기시면서 밥 먹었어요, 밥 먹었어요. 뭐 이런 거 먹고 싶어버려요. 탄수화물 조금 또 강하거든요. 나도 운동이거든요. 구독과 좋아요, 사랑인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, 사랑인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5 Wh increasingly retrouver프로, Главк